안녕하세요. 진약살 기도학교입니다. 오늘 제가 제 책에서 8강 작정기도 3요소라는 그 파트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때 책에서 했던 거랑 좀 업그레이드하는 분위기로 다른 말씀을 좀 준비해봤어요. 작정기도, 작정기도 이렇게 마음을 정해서 하는 기도라는 뜻이잖아요. 작정기도의 3요소를 제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일단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작정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 동안 기도를 할 것인가라는 기간을 정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도 이런 작정기도의 예가 여리고기도, 다니엘기도,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40일 금식기도가 있으니까 뭐 40일 작정, 또 한국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100일 작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간을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예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돈이 있는 곳,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작정기도를 할 때 제가 적용을 해봤더니 이 예물이 상당히 우리의 기도를 한결같이 뜨겁게 하는데 많이 일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1년 작정을 하면서 매 달마다 11조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그때 제가 형편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10만 원도 저한테 큰 돈이었거든요. 20년, 한 24년 전쯤인 것 같은데 그때 월 10만 원. 그렇지만 그렇게 해봐야 1년 하면 1년 12달 120만 원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작정 예물을 매달마다 드리면서 마치 적금 통장에 한 번 한 번 돈을 입금할 때마다 불입할 때마다 이렇게 찍혀나가는 거 그거 뿌듯함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봉투에 작정 예물을 넣고 심을 때마다 오는 그 뿌듯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작정기도의 3요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근원적으로 이 작정기도를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마음을 정하는 것, 뜻을 정하는 것이 제일 1번 순서가 되겠죠. 제가 사람들을 봤을 때 이 뜻을 정하는 것에서 제일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뜻을 정하는 그런 작정기도를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시작하고 나서도요. 계속 그 뜻이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에 정해놓은 그 장소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정해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한 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 내내 자기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죠. 작정기도를 왜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로 잠을 못 자고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어안이 벙벙해서 화만 나고 이랬던 경험 있으시죠? 지금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어디 내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준다고 해도 얘기 다 끝나고 돌아오면서 후련한가요? 더 마음이 복잡하죠.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근심으로 지세운 밤 눈물로 지내는 시간, 후회와 염려, 고통으로 시간을 많이 허비하잖아요. 이런 거 다 그만두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런 체바퀴 도는 듯한 그런 반복에서 벗어나서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영적인 영역에서 결단을 내야 되겠다라는 그 작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작정을 일단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도 시간이든 또 기도를 하지 않는 하루, 왼종일, 내 일상의 시간이든 오로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 때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후회와 뭐 이렇게 슬픔이나 그런 게 올라올 때도 그걸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이런 마음의 작정이 제 1번 준비물인 거예요. 이런 작정이 없이 그냥 기간 정하고 시간 정하고 물론 뭐 그런 사람들은 사실 없겠지만 일단 마음을 정한다고 해서 시작은 하시겠지만 더 돈독하게 마음을 다잡고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그것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보시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나보다 더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큰 것 예비해 놓으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보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는 그때 20대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너는 나한테 뭘 더 달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했을 때 그보다 더 답답하고 속 터지는 말이 없었거든요. 아니 그 생명 다른 사람한테도 다 주지 않았냐고요.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고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없는 이상한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거 안 주시겠다는 뜻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뭐 안 주셔도 할 수 없지 뭐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체념한 듯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을 떠날 수는 없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텼는데요. 그거는 제가 한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 그런 하여튼 그런 오해였던 거예요. 지금은 제가 작년에 암성고를 받았잖아요. 암성고를 받고 나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버팀목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게 그냥 단지 버팀목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암성고를 받고 또 수술을 받고 항암을 하는 그 과정에서 더 하나님을 극진하게 찬양할 제목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결론이 나 있으니까 내 생명은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암도 한 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항암을 다 끝내고도 더 불안해서 더 불안해서 더 의사 선생님께 뭐 더 할 거 없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는데요.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도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병원 치료에 의존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술 받고 항암 한 번 하고 도저히 그 항암은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 번으로 그냥 끝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불안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그리고 이 생명은요. 저처럼 죽을 병 선고를 받은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 때 돈이 없어서 방세 밀리고 등록금 못 내고 차비도 없고 그렇게 막막했을 때 저한테 필요한 것도 그 생명이 맞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우리의 기쁨까지 포함한 내용이에요. 살아가는 기쁨. 사는 게 사는 거 같이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병도 없고 죽지 않고 영원히 길게 쭉 사는 것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생명에 풍성한 생명이 있냐고요. 그거는 자연적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따지면 생명력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건강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삶, 만족이 있는 삶, 즐거움이 있는 삶 이런 것도 충만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를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분 앞에 온전하게 내 문제에 대해서 맡겨드리는 그 연습이 작전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사실 작전기도를 하다 보면요. 작전기도 끝나면 또 다음 작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작전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의 묘미를 아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작정을 연장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평생 기도하자였잖아요. 평생. 다니엘 기도가 21일간 한 기도를 다니엘 기도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정말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 다니엘은 평생 기도했잖아요.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뜻을 정한 이래로 그 사람은 하늘문이 열렸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왕조가 바뀌어서 딱 죽게 생겼을 때도 그 하나도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왕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애하면서 자기 할 말을 하잖아요. 그런 놀라운 믿음 다니엘은 그냥 죽을 때까지 평생 기도한 사람 그래서 보금서에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 말씀하실 때 제가 뼈가 떨렸었어요. 예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구나. 그 다니엘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했을 때도 그 적들이 다니엘을 끌고 가서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도 정말 예수님이 그 분초도 놓치지 아니하고 거기 함께 계셨구나. 그 생각이 제가 딱 들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다니엘에게 가있다라는 것 다니엘에 가있다라는 것 결국 우리들 지금 오늘 우리들 이렇게 작전 기도를 하고 내 작은 문제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라고 작정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 눈동자. 예수님의 눈동자 생각해보세요. 가슴이 떨리죠. 그분이 나를 지켜보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를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너무나 기특히 여기시면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 보금서의 그런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전학을 하도 많이 다녀서 선생님들한테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게 제 꿈이었는데 친구들의 인정받는 것은 사실 좀 어렵죠. 그렇지만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것은 아주 단조로 왔어요.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바른 생활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인정받고 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것보다 어떻게 비할 수나 있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나는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시험 점수가 내 마음대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정을 내고 하나님을 기대해서 작전 기도를 하고 그분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놓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작전 기도 3요소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 그 전조로는 이 3요소 전에 그 앞에 전제로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더 단단하게 마음을 정하시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작전 기도에 3요소가 있고 그 마지막에 3요소에서 플러스 1을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말씀이에요. 제가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기도가 언어라는 얘기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방언도 언어다. 신비한 영역 언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소한 다른 나라의 언어 외국어를 공부할 때랑 방언을 할 때가 공통점이 참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네 번째 요소 말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 안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으로 꽉 채우면 이 작전 기도 그냥 응답돼요. 그리고 평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가 내 속에 꽉 차여져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예수님도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금식하고 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보이지도 않는 그 마귀가 꼭 내 생각처럼 나한테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맥빠지는 생각 그리고 세상에 기도 안 하고도 예배 안 하고도 잘 사는 것 같은 저런 사람들 봤을 때 또 맥빠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수시로 들락거리는데요. 이런 거를 다 물리치고 정결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같이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히 거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 자신을 잘 갈고 닦는 기가 막힌 방법이 이 안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하는 입이 더럽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안 좋은 세상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세상에서 말할 때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보일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많이 보고 특히나 암송을 많이 해야 돼요. 조용기 목사님이 외국에 가셔서 영어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그분이 어학적으로 탁월하셔서 본래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분 간증을 들으니까 서른 살이 넘어서 더 하나님이 영어로 공부하라고 네가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거라 너는 영어로 공부해라 이런 감동을 계속 주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미 그때 수천 명을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사였고 얼마나 일정이 바쁘겠어요. 무슨 좋은 영어 선생을 어디서 초빙해서 공부할 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찾아낸 방법이 암송이었대요.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그리고 나중에는 세익스피어 영국 작가잖아요. 그분의 작품도 다 외워버렸대요. 영어 성경도 다 외워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냥 영어를 통째로 문장으로 그냥 책을 그렇게 수십 권을 다 외워버렸더니 입만 열면 영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어로 공부할 때 그 목사님의 간증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원리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많이 외워버리세요. 외운다라는 것이요. 나이 많이 든 70, 80 먹은 본사님들도 할 수 있는 게요. 무한 반복해서 읽으면 돼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무한 반복해서 교과서를 100번씩 읽었대요. 100번? 여러분 교과서를 어떻게 100번을 읽어요? 우리가 말씀을 100번을 읽으면 그냥 외워지겠더라고요. 처음부터 100번을 읽으시지 말고요. 외울 말씀을 노트 같은 데 따로 쓰든지 아니면 요즘에 암송 카드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꺼내서 그거를 100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입만 열면 그 말씀이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 제목에 딱딱 맞는 것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왜 응답을 받느냐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나도 변개치 않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은 약속의 엄중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자기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시라서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되뇌이면서 지금 내 소원과 딱 맞아 떨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으시대요. 정말 그리고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조용규 목사님 관증을 통해서도 더 말씀을 많이 봐야 되겠다. 작전기도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작전기도 혹은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루 종일 자기의 어떤 소원만 되뇌이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뭐 들어주세요. 뭐 집을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돈 뭔지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데요. 기도예요. 분명히. 그런데 좀 더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죠. 하루 종일 한 구절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되뇌어도 돼요. 그런 어떤 작전기도 중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이나 매일매일 새로운 구절이나 선택해가지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다 토로해드리고 소원을 아뢰드리는 그런 기도라면 어때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라도 응답받을 수 있고 때로는 21일? 때로는 한 달? 좀 큰 기도 제목이라면 1년 만에 응답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1년도 순식간에 지나가요. 어떤 것은요. 저는 3일 만에 응답받기도 했거든요. 기간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정하시고요. 작정 예물도 여러분 약간 부담이 가는 액수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 말고 약간 부담이 가는 액수를 기간마다 그 기간 속에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저처럼 1년 작정이라고 하면 특히 그렇겠죠. 1년 12달 이렇게 40일 작정이라고 해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작정 예물을 드리는 것도 체험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체험을 하면 체험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평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7일 작정, 21일 작정, 40일 작정 이런 작정 기도의 예를 성경에 심어 놓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이끌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언어를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세미한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을 들여다보시고 그 가정의 큰 아내와 작은 아내와 또 하나님 배달은 형제들과 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고통도 다 헤아려주시고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 기도로 올려드리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이고 남들에게 공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소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또한 얼마나 크고 엄청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당신께 도움을 구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 이 황폐한 땅에 버려진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단 하나의 통로 예배와 기도인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깊은 영의 언어를 하나님 끌어올려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그 시원한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모든 사람이 다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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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제 책 9강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작전기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시작으로 내용을 구성했었어요. 작전기도라는 것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내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작전 예물도 들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해 보는 것 그래서 그 응답의 맛을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런 유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작전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그 중에서 또 가장 좋은 가장 우리가 선망해야 되는 그런 응답은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게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어떤 좀 자극적인 터치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음성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런 음성이 가장 좋아요. 그런 음성 다른 사람이 들은 이야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도 같이 뜨거워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막 샘솟게 되죠. 그렇지만 또 다르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좀 책망하시는 듯한 확실히 그에게 책망하는 듯한 그런 말씀도요.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씀도 좋지만 그 이상으로 더 뼛속 깊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을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의외로 그게 좀 지팡이나 막대기로 양의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그런 말씀이 오히려 더 깊이 박힐 때가 있어요. 제가 들었던 어떤 지금 전도사님 간증이 생각나는데요. 그 전도사님은 그것도 제가 20년 넘었죠. 그 전도사님 간증을 들은 게 그분은 세상에서 자기 사업을 하셔가지고 학원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상당히 그 학원 사업이 번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겠죠. 그래서 IMF 이전에 수십억 되는 그런 빌딩을 몇 개를 가지고 있었대요. 정말 부자가 되신 거죠. 그분이 또 그렇게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창댓게 해주셨어도요.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법을 알아가지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분이 IMF 이전에 자꾸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감동을 주시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사인을 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 그렇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데 또 음성이 아닌가? 아유 내 생각인가? 내 생각과 너무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분별하는 게 좀 우리한테 숙제죠. 그분이 그냥 그 말을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뭐 고창하게 그런 거를 위해서 기도해.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꾸 그 말씀을 이제 무시한 거죠.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분이 또 무슨 사업상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에를 가셨대요. 미국의 호텔에서 이렇게 묵고 있는데 저녁에 모든 일정을 끝내고 호텔방에 딱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자기 기도 시간에 세상에 거기서도 그분은 기도를 하신 거죠. 참 저는 그게 또 눈여겨 보였어요. 그런 곳에 가서도 자기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자기 뒤통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자기를 부르는 소리였는데요. 사랑이 없는 자요. 그랬대요. 사랑이 없는 자요. 처음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자기는 잘 몰랐고 그리고 사랑이 없는 자요가 뭐야. 그 생둥맞은 음성에 자기는 여러 가지로 놀랬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기도에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요.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요. 그 말이 제가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받았지만 훨씬 뒤에 IMF도 끝나고 그 뒤에 전달을 받았지만 정말 많이 은혜로 왔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자애롭고 좋으신 아버지가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 아들을 찾아오신 거죠. 이분이 자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때 기도했더라면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IMF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데뷔하라는 그런 기도의 사인을 주신 거였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자기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랬을 것이고 자기가 생으로 정말 생때 같은 뭐라고 해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 귀한 재산을 그렇게 속절없이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단지 그분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어떤 그런 희생을 원하신 거 아니었고요. 그 기도 속에 결국은 자기의 유익 그분의 평안과 안정을 위한 열쇠까지도 하나님이 그 속에 넣어두셨던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귀한 선물이에요. 그게 어떤 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마주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움츠리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두려움을 그냥 완전히 다른 면으로 바꿔가지고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어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뭐하러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혹은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무시하고 또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약간 이단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참 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충분하다면 왜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가 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부욕해하는 능력 살아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충만하세요. 이미 완전하세요. 저는 제가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한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한 그런 경로를 거쳤거든요. 제가 교회에 가서 저는 또 제가 다닌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9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도 아직까지 뜨겁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기도응답이 많이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는데도요. 그 교회 가서 저는 굉장히 생소했었어요. 사도행전적이지 않아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랑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러웠었거든요. 하물며 요즘에 있는 교회 요즘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사도행전적인 집사님 사도행전적인 그런 뜨거운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회계의 역사가 있고 질병 치유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일주일 내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는 하더라도요. 너무나 미약하게 계신 거고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렇죠. 힘을 다해서 그분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자를 찾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그 거룩하신 눈으로 온 천하를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묵묵히 들으시면서 그 기도를 쌓아가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왜 바로 응답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신다고 했어요. 흠양 흠양 계속해서 그 기도를 흠양하시면서 그런 그 기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마치 저금통에 돼지 저금통에 동전이 쌓여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값이 여러분 동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해도요. 우리의 기도가 수가 낮은 거죠. 집중도도 떨어지고요. 엘리아의 기도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기도에 비해서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좀 초보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값으로 하나님께서 값으로 치면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기도가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몇 값절로 해주시는 거죠. 500원짜리 100원짜리 기도 모아서 언제 응답을 받아 하는데요. 그 위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극료라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그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기도를 쌓아두셨다가 그 기도에 한꺼번에 우리한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작전 기도의 묘미고 평생 기도하는 사람들의 바람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께 뭐하러 그렇게 기도해 어차피 하나님은 당신의 하실 일을 하실 거잖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 내가 기도를 해도 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해주시지 않을 거고 그러면 괜히 하나님만 불편하시고 나만 고생하고 그럴 텐데 뭐하러 기도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제가 그런 분 이야기를 이 책에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자기 편이죠.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고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애를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어떤 그것은 자기 게으름의 합리화 같았어요. 저는 굉장히 착하고 선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완고한 거죠. 게으른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아하스였나? 하여튼 그 왕이 있는데요. 그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라. 그렇게 말해요. 뭔가 이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구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왕이 그 앞에서 그럴듯하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께 그렇게 무리한 것을 구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호통을 치면서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겠느냐. 절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전기도의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만남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 어머니와 아버지 정말 참 좋은 부모일수록 자식을 징계하고요. 그러면서 또 그 자식을 안아주고 그래서 그 자식이 더 그 엄마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부딪히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 결국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면서 정금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욕기서에도 보면 욕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볼 수 없고 오른편에서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그를 느낄 수가 없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야말로 욕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고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음같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오르시다. 그렇지만 나는 또 힘을 다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분의 의의를 구하리라.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리라. 내 삶을 드리리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작정기도 집중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정으로 기도하는 어떤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것은 바랄 것도 없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 그렇게 거듭나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생길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상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에게 하나님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당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하였으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에게서 전혀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를 완전한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기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힘을 다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더욱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 육신의 법을 거스려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그 음성을 듣기를 갈구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 주의 얼굴을 사모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부흥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의 부흥을 보겠나이다 이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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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오랜만에 기도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교실을 몇 번 하느라고 기도학교가 조금 미뤄졌는데 오늘 진약사 기도학교 책에 10강 들어갈 차례거든요 10강 내용은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 이라는 부제가 있어요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에 미국의 브루클린 교회 브루클린 터버네클 교회인가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 교회 짐심발라 목사님 간증을 제가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더라고요 그 간증 잠깐 소개하면 브루클린 교회 뉴욕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짐심발라 목사님은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고요 그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이 뉴욕의 뒷골목 마약 중독자들도 있고 실업자들 사창가도 가까이 있고 굉장히 암울한 동네였어요 그 동네에 다 쓰러져가는 성도도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회를 장인어른 권유로 맡게 되었는데요 자기가 농구 코치로 일을 또 하면서 그렇게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런데 녹록지 않죠 역시 교회 개척은 힘들어요 그래서 복사님이 이제 교회에 날아오는 청구서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생활도 피폐해지고 정말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진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피아노 올겐 이런 거 아주 잘 영감있게 연주하시는 그런 또 나중에 성가대 지위도 하시거든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께 이제 교회를 잠깐 맡겨놓고 자기는 얼마간 요양을 좀 떠나셨대요 너무 건강이 약화돼서 견딜 수 없어서 그런데 이런 책임감이 강한 목사님들은 교회를 벗어난다고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양하는 데 가서 이제 배를 띄우고 사람들이 그 물에 이제 낚싯대를 들이오면서 일단에 사람들이 막 웃고 이렇게 한가로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목사님은 도저히 거기 어울리지 못하고 배 뒤편으로 가서 이제 배 아래쪽에 있는 그 흘러가는 물을 들여다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대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여러가지 교회 성장 전략 뭐 그런거 많잖아요 어디 세미나에서 뭐 대형 버스를 사라고 그랬다 뭐 그런 이야기들 근데 무슨 돈으로 그런 버스를 사겠어요 뭐 방법이 없죠 뭐 무슨 이벤트를 해라 또 뭐 어디 무슨 이제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또 집회를 해라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실성이 하나도 없고 다시 원점인거죠 답답한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목사님이 혼자서 이렇게 말했대요 만약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서 울컥해서 눈물이 확 쏟아진거에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네가 만약 내 백성을 인도하여 저희로 기도하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 너는 항상 신선한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너는 내가 보내주는 성도들을 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물밀듯이 사람들이 올 거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이후로 하여튼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거의 성령 세례를 받다시피 낚싯배 위에서 그렇게 했고 돌아가서 당장 목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했대요 정말 미약했지만 그렇게 헌신을 다해서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몇 주가 안 가서 회심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의 회계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이제 계속 갔더니 몇 년 안 가서 이제 그 교회가 정말 크게 부응하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브루클린 교회 성가대 치면 나오거든요 굉장하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목사님의 설교가 영감 있게 되도록 해주셨고 그렇죠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밀듯이 보내주셨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때 그 책을 읽었을 당시에 교회 개척하고 한 3년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지쳐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미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완전 철약까지는 아니지만 저녁 기도회 뜨겁게 있었거든요 이미 그런 기도회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 교회에는 브루클린 교회 같은 그런 역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좀 하나님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제가 더욱 뜨겁게 제 마음을 정했죠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구나 계속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명확한 거예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저희로 기도하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 그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러면 평신도들한테 하는 말은 뭐겠어요 네가 기도하고 내 이름을 부른다면 네가 전심을 다해서 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면 내 얼굴을 구한다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원은 다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떤 한 가지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의 응답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그렇게 기도자로 더 깊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그 기도의 줄을 잡고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라는 뜻이겠죠 성경에 나오는 어떤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천국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 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두려워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이 더 세상에서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도사같이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나봐요 있기도 할 수 있어요 초신자 때에는 그런데 은혜를 맛본 사람이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멈칫 멈칫 뒤로 한 발 빼기도 하고 무르기도 하고 응답받으면 또 한참 기도 쉬고 이렇게 하죠 제대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베드로같이 그 배와 가득히 잡은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잖아요 세상껏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더 기도에 몰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드린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 진약사 기도학교 책에서 있는 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요 구약성경 암호수서 4장에 나와있는 말씀이에요 암호수서를 제가 읽다가 여기에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서 몇 번이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하고 참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암호수서 4장 6절부터 보면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환란을 주었다는 거죠 환란을 줬어요 오죽이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환란을 주셨겠어요 본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을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 부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암호스는 부강국에 파견된 선지자였거든요 이 사람은 남한국 유다 사람이었지만 부강국에 하나님이 파송하셨어요 부강국 사람들이 부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해서 이 암호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애처로운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여거 없이 전달하고 계신데요 그게 오늘 6절부터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7절에 또 나와요 너희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서 가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성읍에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비가 없었는지 비틀거리면서 물을 마시려고 다른 성읍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도 거기도 물이 없었어 그랬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 하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9절에 보면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남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지라 팥종이까지 보냈대요 그랬는데 감남나무 무화과나무 다 먹게 했는데도 안 돌아왔대요 이게 이 돌아오라는 거는 어디로 돌아오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치료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는 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10절에는요 칼로 내가 너희 청년들을 죽였대요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했대요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대요 정말 이거는 전쟁의 고통 아니겠어요 이랬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에 보면 내가 소동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조각같이 되었니 그랬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짝으로 지으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그냥 자기 삶의 안의를 더 원하고 그냥 평안하게 예배는 얼른 대충 드리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일상 속에서 그냥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좀 힘들면 얼른 가서 냉큼 기도하고 그것도 잠깐 하나님께서 조금의 평안을 주시면 또 그 안에서 그냥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내가 없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전심으로 자기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거든요 제가 주변에서 저희 목회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요 특히 제가 이제 힘들게 개척하고 그랬을 때 작은 교회에서 수요회배 아무도 안 나오고 목사님 새벽 기도회 나가도 혼자서 설교 준비해가지고 기도만 하고 들어오시고 하던 그런 척박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때 얼마나 한 사람이 귀해요 그럴 때 주변에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옛날에 기도했던 거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기도했던 거 자기 옛날에 뭐 이렇게 20일 혹은 또 심한 경우에는 40일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 또 몇 년씩 아예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세상과 연을 끊고 봉사자로서 그렇게 살았던 것 몇십일 철야 기도를 했던 것 옛날에 환상 보고 응답받았던 것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전부 다 과거잖아요 그거 뭐 1년 전 2년 전도 아니고 다 그분들 그 이야기가 훨씬 아주 옛날 이야기였어요 현재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나중에 타락하면 그 사람이 예전에 했던 거 하나님 하나도 기억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소용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옛날에 그렇게 자기가 세상 가운데서 살았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그 사람 어두웠던 거 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언제나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근데 사람들은 다 옛날 기도를 이야기하고 그거를 또 자랑해요 저한테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영성이 지금도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지금 안 하는 거 심각한 거고요 지금 그 처음 사랑이 없는 거 그냥 뭐 웃고 넘어갈 일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올려드려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그 얼굴을 구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런 영성을 지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정말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가운데 나와서 단정하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한 그런 준비자의 마음으로 기도에 몰입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잘 섬기고 뭐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모범이 되기 위해서 제가 전문 직업인으로 약사로 살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사모의 역할을 감당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인도하시는 거 잘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우리에게 성령 주시면 우리가 능력있게 복귀하고 그러면 우리 생활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지 내가 왜 굳이 약국에 나가서 일해야 되냐고 그 너무 많은 시간 하루 24시간 중에서 약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약국에서 다 보내고 내가 그러면 교회에서 언제 전도하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지만 참 답답했어요 목사님 혼자 교회에서 전도하게 교회를 지키게 내버려 두고 제가 일상생활의 전선에 나와서 있다라는 거 참 저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21세기 이 시기에는 이 시대에는 대부분의 평신도들이 다 저처럼 살잖아요 평신도로 자기의 어떤 전문 영역에서 직업인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 또 봉사하고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던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 저희 교회 이름이 그래서 안디옥인 것 같고 제가 그 평신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체감하라고 체험하라고 저를 그 현장에 밀어넣으셨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가운데에서 제가 기도의 스케줄을 기도의 어떤 줄을 잡기 위해서 안가님을 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기도학교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은 그런 모델이 되면 참 영광이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그런 모델을 다니엘에게서 찾았거든요 다니엘은 유다의 귀족 청년이었지만 바벨론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왕궁에서 생활했잖아요 그게 마치 믿는 자가 세상에서 직업인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보다 좀 더 힘들고 격한 모습이긴 하죠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포로자의 생활이었으니까 더하긴 할 텐데요 참 좋은 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은 그 총리로서 그 총리로서 그 일상이 얼마나 빡빡하고 숨쉴 틈 없는 그런 일의 연속이었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주시해서 보는 그 정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기가 총리로서 하는 그 일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기도 금지령이 내려도 기도만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금지령이 내려도 꿋꿋하게 그 경건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한테 너무나 좋은 롤 모델이었고 항상 그 다니엘의 삶을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리라 뭐 내가 다니엘 만큼 크게 은혜를 받는 건 아니더라도 내 몫에서 내 수준에서 하나님이 넘치게 은혜를 주시리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소원에 한번 응답해 보세요 세상에 재앙을 원치 않으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면서까지 그 백성들이 자기 얼굴을 구하기를 기다려 보셨대잖아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내 백성이 내게로 오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여기 6절부터 세상에 12절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반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오면요 단어든 문장이든 그런 부분은 밑줄을 쳐가지고요 반복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게 또 성경을 읽는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잖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잘하였도다 참 잘 왔다 네가 내 얼굴을 구하다니 네가 내 얼굴을 구하다니 근데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더러 하나님의 인혜를 구할 때 성실함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 기도에 자기가 감동해가지고요 한 번씩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참 동안 기도 안 해요 자기가 정말 기도할 때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을 주셨다고 막 간증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기도 안 돼요 그거는 자기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감동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또 그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저 자신도 좀 그랬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성실하게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로 기도는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마음을 다잡고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다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재료가 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사도 요한처럼 주의 얼굴을 배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기도의 영으로 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다하여 주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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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